1. 여자의 성욕은 왜 진화했을까요? 여자의 성욕은 왜 진화했을까요? 여자에게 성욕이 왜 필요할까요? 얼핏 생각해보면 그 답은 뻔해 보입니다. 원시사회에서 남자든 여자든 섹스를 해야 자식을 볼 수 있습니다. 성욕이 있으면 성욕이 없을 때에 비해 섹스를 할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따라서 성욕이 없는 여자에 비해 성욕이 있는 여자가 임신을 더 많이 해서 자식을 더 많이 낳을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성욕이 여자의 번식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남자의 성욕이 없거나 약하다면 이런 설명에 설득력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남자에게는 아주 막강한 성욕이 있으며 거기에는 진화론적 이유가 있습니다. 남자들에게 강력한 성욕이 있기 때문에 여자에게 성욕이 없다고 해서 임신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남자의 섹스 요구에 여자가 너무 쉽게 응해줄 때 오히려 여자의 번식에 지장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원시 사회에서 열등한 남자와 섹스해서 임신하면 3-4년 동안은 우월한 남자의 자식을 임신할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에 속아서 섹스를 해줘서 임신하면 남자의 먹튀 전략에 당하기 쉽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여자가 까다로운 암컷으로 진화한 듯합니다. 여기까지만 따져보면 여자에게는 성욕이 필요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섹스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강력해야 열등한 남자, 유전자 궁합이 맞지 않는 남자, 여자를 사랑해주지 않는 남자의 섹스 요구를 충분히 물리칠 것 같습니다. 여성 성욕이 진화한 이유를 해명하는 것은 남성 성욕의 경우보다 훨씬 더 골치아파 보입니다. 저는 좋은 유전자라는 요인을 고려해야 여성 성욕의 진화를 충분히 해명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열등한 남편을 둔 여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남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서 남편이 처자식을 열심히 돌보도록 만들면서도 우월한 남자와 섹스를 해서 임신한다면 남편하고만 섹스를 하는 경우보다 더 잘 번식할 수 있을 겁니다. 남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면 남편에게 섹스를 충분히 많이 해주어야 합니다. 남자도 자연선택의 산물이기 때문에 아내가 자신과 섹스를 별로 안 해주면 처자식을 열심히 돌보지 않을 겁니다. 좋은 유전자를 얻으려면 배란기에 우월한 남자와 섹스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신 확률이 높은 시기에는 우월한 외관 남자와 섹스를 많이 하고 임신 확률이 낮은 시기에는 열등한 남편과 섹스를 많이 하는 것이 여자의 번식에 좋을 겁니다. 이런 전략이 통하려면 남편이 배란기를 정확히 알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때 여자의 성욕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자에게 성욕이 없으면 능동적으로 섹스를 추구하지 않게 됩니다. 남자가 섹스를 요구할 때 수동적으로 응하거나 섹스를 거부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남편의 자식을 임신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월한 외관 남자와 배란기의 섹스를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여자에게도 상당히 강력한 성욕이 필요합니다. 또한 배란기가 아닐 때 남편과 집중적으로 섹스를 해서 배란기일 때 섹스를 회피하는 것을 벌충해 주는 것이 여자에게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도 여자에게 성욕이 필요합니다. 여자가 배란기일 때 열등한 남편과의 섹스를 회피하도록 진화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여자가 배란기일 때 우월한 남자와의 섹스를 더 많이 추구하도록 진화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들도 쌓이고 있습니다. 다만 데이터가 충분하지도 않고 서로 충돌하는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여전히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